안녕하세요 책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최서혜 작가의 무서운 인상입니다. 봉준 어머니는 봉준이가 어렸을 때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간도 인근에 있는 모역으로 가서 살게 되죠. 이 모자와 다른 노동자들은 살을 애는 듯한 간도의 바람과 눈, 추위 속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 위험을 무릅쓴 일을 오늘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서혜 작가의 무서운 인상, 여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무서운 인상, 최서혜 나는 이렇게 벌이를 쫓아서 어제는 서쪽으로 불리고 오늘은 동쪽으로 흐르게 되는 신세가 되니 가지각색의 고생도 고생이려니와 별별 흉하고 무서운 일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쓰는 것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목도한 사실인데 내가 본 여러 가지 인상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때 그 광경을 목도한 친구들은 처음 보는 참혹한 일이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말이지 지금도 그 생각이 번쩍하면 그때 광경이 뚜렷이 눈앞에 떠올라서 소름이 쪼 끼치면서 눈이 저절로 감겨집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그 때문에 세상의 기계라는 기계와 쟁기라는 쟁기는 다 미워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작년 이때 함경북도 모역에서 콩을 쓸던 늙은 부인이 기차에 치어서 죽었다는 보도가 신문지상이 굉장히 났던 것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쓰는 것은 그것인데 그 광경을 나는 그때 모역의 노동자로서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무섭기도 하더니 작년 가을에 나는 모역에서 수백 명 노동자들과 함께 정거장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래 매일 아침 일곱시나 일곱시 반에 정거장 넓으나 넓은 폼에 나가서는 기차에 짐을 싣기도 하고 기차에서 짐을 풀기도 하여 치기형 소리가 입에서 떠날 새 없이 부지런히 일하다가는 저녁에 해가 져서 하숙을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우리 노동자와 같이 정거장에 나다니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콩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역은 북조선 관문이 되어서 간도로부터 나오는 곡식이 전부 그리로 경유합니다. 그런 까닭에 가을, 겨울, 봄 한창 곡식이 나오는 때가 되면 간도서 마차에 실어내는 곡식이 모 정거장에 산더미 같이 쌓여서 발을 옮겨 디딜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터지는 곡식섬이 적지 않아서 조 콩부터가 땅바닥에 수북이 흐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세상에는 밥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같이 생각되지요. 어떤 때는 구준비 찬 눈을 맞아가면서 목구멍 때문에 껄떡거리는 우리네 짓이 우습기도 합니다. 그렇게 땅바닥에 흐르는 곡식을 쓸어모으는 것이 콩쓰리의 직무입니다. 그것도 콩쓰리의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요 감독의 명령 아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모역에 있을 때에는 김서방이란 자가 콩쓰리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삼십이 될락말락한 눈이 동그랗고 얼굴빛이 거뭇하며 입술이 갈립같은 사람인데 곡식장사와 정거장에 알랑거리고 지금 만호장안을 들썩하는 부여비원 운동 이상의 운동으로 하여 콩쓰리 감독이라는 직함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콩쓰리 감독의 사문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곡식 도정놈이 없는가고 정거장을 돌아보고는 군졸 콩쓰리들이 콩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노동자들이 모이는 청방이 자빠져서 불도 조이고 담배도 피웁니다. 조나 팥도 쓸지만 콩을 많이 쓸게 되는 까닭에 콩쓸이라는 이름을 가진 군사들 가운데는 늙은이, 젊은이, 어른, 아이, 계집, 사내 이렇게 있는데 그네들은 헌 누덕을 등과 허리에 걸치고 시린 손을 혹 혹 불면서 곡식을 쓸어서는 감독과 절반씩 나눕니다. 이러한 콩쓰리 가운데 봉준 어머니라고 그때 70이 가까운 노파가 있었습니다. 나이 어려도 반질반질해서 미동이 될 만하고 젊어도 좀 태도가 있고 외모가 똑똑하고 감독의 말을 잘 복종하는 계집이래야 콩쓰리 군사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이고 그 밖에는 소개가 든든해야 늙은이가 들어가는 터이라 이 봉준 어머니는 여러 노동자의 힘으로 3년 동안이나 무사히 콩쓰리 군사로서 감독에게 쫓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퍽 침착하고 부지런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는 백발이 성성한데 머리는 늘 채머리 흔들흔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그득한 나체는 웃음이 흐른 때가 없었으며 눈이 어두워서 어떤 때는 돌을 콩이라고 주운 일이 있었습니다. 몹시 추운 날에는 허리에 포대기를 두르고 손에 벗어내끼고 정거장으로 어청어청 나왔습니다. 말없이 빗자루와 자루를 들고 어청어청 다닐 것 같으면 해가 어찌 가는 줄을 모르고 콩을 쓸지만 한 번 퍼버리고 앉아서 먼 산을 뚫어지게 보면서 무엇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쉬는 청집에 들어와서 날룻불을 쬐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죽은 아들 이야기 늙은 신세 타령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감독은 은근히 이마를 찌푸리고 꿍얼거렸지만 여러 노동자의 입이 무서워서 봉준 어머니를 괄쎄지 못하였습니다. 일기가 사나운 때면 노동자들은 어머니 청방에 들어가서 불이나 쬐고 쓰시오 하고 직접 봉준 어머니에게 권하기도 하고 또 입살이 좀 뻣뻣한 사람은 여보게 감독 나리 저 노친을 좀 쉬도록 하겠나 하고 감독에게 톡 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에 그 노파가 눈에 띄면 나눠 먹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러면 노파는 황송무지라는 표정으로 불도 쬐이고 밥도 먹지만 어떤 때에는 공연이 성이 잔뜩 나서 아유 싫어 누가 밥 먹잖아 하고 저편으로 갑니다. 그러는 때마다 노동자들은 또 정신 나갔군 하고 웃어버립니다. 아유 봉준이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리 우리네들은 다 그런 신세지 별수가 있는 줄 아나 그 사람 이렇게 서로 기막힌 듯이 뇌이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나는 처음 가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의 소리인지 또는 봉준어머니가 누구인지 몰랐던 까닭에 그런 꼴을 보거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별로 흥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전하는 말을 듣고 또 직접 봉준어머니가 미친이처럼 짓거리는 모양과 말에서 봉준어머니의 생애를 알게 된 뒤로는 그를 보는 때나 그의 말을 듣는 때마다 나로도 알 수 없이 가슴이 찌르르 하였습니다. 실상 내가 그의 말로를 끔찍하게 보게 된 것도 그의 생애를 안 까닭이겠죠. 그렇지 않아도 비참하고 무서운 그의 말로는 그가 밟은 쓰라린 사실이 있는지라 더 힘있게 나의 머리에 박혀서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의 말로를 쓰려는데 이르러서 그것을 더욱 힘있고 인상이 깊게 하기 위하여 먼저 그의 지나온 일부터 쓰려고 합니다. 세상은 괴롭다 사람은 무상한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항례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때에는 이 말을 그리 큰 느낌 없이 말하지만 한 번 괴롭고 쓰린 환경에서 헤아릴 수 없이 변하는 물결에 쪼들리는 인간을 볼 때면 세상은 괴롭다 사람은 무상한 것이다 하고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몸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우리와 처지를 같이 한 사람이면 그 느낌은 더 굳세워져서 바로 내가 당하는 듯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봉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봉준 어머니는 그때 모역에 간지가 열한해나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강원도 어떤 산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삼십이 가까워서 봉준 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봉준 어머니가 여덟 살 낳았을 때에 그의 남편 즉 봉준 아버지가 역에 가서 노동판 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준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농사도 짓고 닭도 쳐서 겨우 살아가면서 한달에 한두번씩 오는 남편의 편지를 무상의 기꺼움으로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가을에는 간다 봄에는 간다 하였더니 가을이 되고 봄이 되어도 바라는 돈은 손에 들어오지 않는구려 그래도 그립지 않은 바는 아니나 봉준의 생각이 가슴에 맺혀서 참말 한시가 새롭소 여름은 어떻게 지내었으며 겨울은 어떻게 나는지 천리에서 돌아가는 구름에 만만 죄일 뿐이오 집을 나설 때는 한 푼이라도 모아서 남의 빚을 갚고 그놈의 돈 달려는 없이 편한 백성이 되렸더니 어디 그렇게 돼야지요 아무쪼록 봉준이를 데리고 과히 걱정치 마르오 봉준 어머니에게 가는 봉준 아버지의 편지는 대개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돈도 몇 원씩 보냈습니다 돈이 오고 편지 올 때마다 봉준이는 엄마 아버지 계신 데는 어디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저 모역이란다 하고 봉준이가 귀여워서 웃었습니다 모역이 어딘가? 저 백두산 있는데 아주 하늘지경 미칠한다 나는 아버지를 찾아가겠어요 말 끝에 이러한 어린 봉준의 말이 나오는 때마다 그 어머니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남편 그리는 마음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눈이나 뿌리는 때면 남편이 춥게나 자지 않는가 비오는 때면 남편이 옷이 젖지는 않는가 길바람 낙엽 소리에도 남편이 오는가 잠을 깨고 달밤 기러기 소리에도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러는 이러는 사이에 흐르는 물같이 가고 올 줄 모르는 세월은 5년이나 되어서 봉준의 나이 12살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봉준이가 12 나던의 봄이었습니다 닥쳐오는 불행한 운수는 드디어 큰 자국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봉준 아버지가 관격이 되어서 죽었다는 부고 였습니다 모든 괴롬과 억울을 참으면서 오직 그 남편의 금이 환양을 바라던 봉준 어머니의 가슴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두 모자는 소슬한 가을바람 속에서 쓸쓸히 부딪히는 낙엽같이 서로 잡고 울다가 두 모자는 빌어먹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나서 일상만의 모역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작년으로부터 11년 전에 모역으로 갔습니다 끌어부푸는 물과 같이 열도가 극하면 전우를 헤아리지 않고 끌어오르다가도 한 번 어떠한 정도에 이르러서 떨어지게 되면 그만 식어져서 전우를 돌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지요 처음에는 그립고 아쉽고 원통한 마음에 서름이 극도로 북받쳐서 죽기 살기를 잊어버리고 두 모자는 빌어먹으면서 모역까지 갔으나 정작 다달아서 무덤을 보니 눈물밖에 별수가 없었습니다 생활이라는 무서운 위협은 뒤를 이어서 두 모자의 머리를 굳세게 눌렀습니다 물정에 서투른 봉준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그 남편이 일하던 노동판을 찾아가서 여러가지로 사정한 결과 봉준이를 노동판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어린 봉준이는 처음에는 장정들의 심부름으로 지내다가 차츰 세월이 가서 열죡, 칠세가 되면서는 장정들과 같이 곡식 섬을 메었습니다 처음에는 퍽 괴로워하여서 하루 일하고는 하루씩 몸살을 하였으나 점점 단련이 되어서 일을 곧잘 하였습니다 원래 위인이 순박하여서 턱 부지런하고 영리하며 말을 잘 들었으며 또 어머니도 여러 노동자들께 친절해서 봉준의 모자는 노동자의 후대를 입었습니다 겨울에 날이나 추운 때면 봉준어머니는 늘 토장국을 끓여다가 노동자들께 권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봉준이가 19살이 되어서 겨우 온전한 일꾼이 되고 또 그 어머니의 팔자도 피일만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른 봄 아직도 겨울 추위가 남았는데 노동자들은 영림창 서편 두만강가로 나무심으로 갔습니다 물론 물론 봉준의로 그 축에 끼었습니다 여러 노동자들은 트럭을 밀어다 놓고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나무를 목도에 떠서 트럭에 실었습니다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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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치기 영치기 하면서 여러 노동자들은 두서발되는 아름드리 나무를 목도에 떠매고 미끌미끌하고 휘청휘청하는 높다란 발판으로 올라가서 트럭의 길이로 탕탕 실었습니다 이렇게 목도를 커단 나무 양옆에서 메인 것을 보면 지네나 노래기에 발같이 사람이 조르르 선 것이 재미있다고 하는 이도 있지만 우리네처럼 직접 당하게 되면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휘청거리는 발판으로 올라갈 때면 아주 다리가 떨리어서 칠성판에 선 것 같습니다 그저 돈 이지요 돈 돈 돈 돈 그 놈의 것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동지 섰다의 찬바람에 얼어서 발붙일 수 없는 발판으로 크나큰 나무를 둘러매고 항강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오릅니다 우리의 주인공 봉준이도 이렇게 목구멍이 포도청으로 잔약한 어깨에 그것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봉준이와 같이 일하던 친구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발판으로 오르는데 으악 하는 소리가 나자 치기형 소리가 뚝 그치면서 어깨에 붙었던 목도체가 뒤통수를 작근 흐리는 바람에 그만 미끄러지고 쓰러져서 그 높은 발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마 누가 실수를 해서 한 사람이 쓰러지는 바람에 모두 쓰러지었는가 봅니다 워낙 목도라는 것은 그렇게 위태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발을 잘못 디디어도 모두 휘우뚱 거리게 되고 한 사람만 실수해도 자빠지고 부러져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단속을 하고 서로 갑없이 떠다니는 그 목숨이 남아 주의를 합니다 우리 내가 치기영 부르는 것은 무슨 기꺼운 노래가 아니라 발맞추는 행진곡이며 서로 힘을 도두는 구령 입니다 이렇게 목덕군놈의 노래도 알고 보면 의미가 심장하지요 요리집이나 강당에서 편안히 앉아서 부르는 노래부담도 나은 때가 많지요 이렇게 여러 노동자가 발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 크나큰 나무도 꽝하고 언땅에 떨어졌습니다 아 나무가 떨어지는 곳에는 금방 발판으로 그 나무를 끄집어 올리던 노동자가 넷이나 치었습니다 둘은 허리가 끊어지고 하나는 가슴이 부서지고 하나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곧 병원으로 보내었으나 그것도 돈 없는 탓으로 치료가 불안전해서 사흘 만에 죽고 가슴 부서진 사람과 허리가 끊어진 사람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과부의 외아들인 봉준이도 끼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다른 친구가 할 때면 괜찮지만 봉준 어머니 그 늙은 노파가 채머리를 흔들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목 메인 소리로 말할 때면 참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의 죽던 전말을 이야기하고는 에휴 하느님도 무정하시지 글쎄 내 외아들을 제발 여보소 당신네들은 이 일을 마시우 이게 아니면 굶어 죽겠수 제발 이 일을 마우 사람이 죽어도 좋은 죽음을 해야지 그 몹쓸 봉준이 죽은 것을 보던 일을 생각하면 아휴 끔찍도 해서 내가 평생 남에게 못할 짓을 안했는데 내 아들은 그렇게 죽었구려 아휴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우리 남편이 객살을 하고 내 아들이 그렇게 그저 돈이야 돈 나도 돈만 있어서 전장이나 많이 가지고 편안히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소 어휴 제발 제발 당신 내는 그저 처자와 부모를 생각하거든 이 일을 하지 마우 하고 우리더러 극히 권하였습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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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노파를 보고 그 노파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지도 못한 봉준의 그림자 커단 나무에 치어서 북극의 찬바람에 시멘트같이 언땅에 뜨겁고 붉은 피를 흘리고 허리 끊어져 죽은 봉준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금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 그림자가 봉준이가 변하여 내가 그렇게 치인 듯이 보이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파같이 헌 누더기에 쌓이어서 울고 다니실 우리 어머니의 그림자가 눈앞에 떠오르는 때 나는 그만 소리를 치고 하루 바삐 그 위태로운 노동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있어야지요 바비라는 시퍼런 위협을 무슨 수로 면하겠습니까 그렇게 그 노파의 내력을 안 뒤로는 나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 노파를 무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무심히 보지 않으리라 해서 무심히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노파를 대할 때면 나의 핏줄같이 캥기였습니다 이것이 처지를 가치한 까닭이겠지요 다시 신식말로 하면 무산자가 무산자에게 대한 자연적 의식에서 흘러나오는 정이겠습니다 동시에 봉준의 그림자는 나의 그림자 같고 노파의 운명은 우리 어머니의 늙음악 운명을 가리키는 듯해서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가슴이 식을 새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뿐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일하던 친구들은 늘 그러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술을 마시고 유각의 붉은 등 아래 붉은 웃음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밖에는 그네의 즉 우리 노동자의 위안거리가 없으니깐요 우리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상놈이라는 명명 아래서 큰가달게 공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학교 문앞에도 못 가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주의가 무엇인지 신문 잡지가 무엇인지 강연회 기도회 그런 것은 모릅니다 모르니 취미가 붙어야지요 그저 술을 마시어야 세상이 파달갔고 괴로움이 쓰러지며 늘 향긋한 계집애 살이 그립습니다 언제 돈을 벌어서 소위 신식 양반들처럼 연애를 해보고 신가정을 이루어보겠습니까 구가정도 못 이루는 우리는 육악밖에 등심이 빠지도록 번 돈으로 한시간이나 하룻밤동안 계집을 사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저축 그것도 먹고 남아야 하지요 금색 그것도 내 옆연내가 잊고서 할 일이 겠죠 그렇고 말고요 저 계집을 두고 육악을 찾으며 첩을 두는 것이야 마땅히 금할 일이고 말고요 그런데 그네들이 도리어 우리를 경계하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거꾸로 되는 판이지요 말이 너무 왼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봉준 어머니의 양력을 대강 썼으니 그의 말로를 쓰겠습니다 그것이 음력으로 9월 20날 이라고 기억합니다 새벽에는 잠잠하던 일기가 해돋이부터 바람이 나고 일기가 흐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소 대가리가 터진다는 모역 바람은 간도를 거쳐서 나오는 바람이라 한 번 일기 시작하면 우르릉 우르릉 하는 것이 천지가 금방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눈까지 뿌리게 되면 바람발에 날리는 눈발이 낯을 쳐서 눈코를 뜰 수 없이 됩니다 가고 오는 마소까지 문득 서서는 뿌연 서리를 훅 훅 뽑습니다 그래도 말이나 소는 주인이 있어서 죽이라도 뜯듯이 쑤어주고 등에 덤치라도 걸쳐주지만 우리네 노동자야 단박 눈바람에 거꾸로 떨어진 데야 뜨뜻한 물한 술인들 그저 먹을 수 있어야지요 눈이 나오고 바람이 불면 곡식이 젖어서 돈이 손해난다고 눈을 쓸리고 가방을 씌우고 하여 우리네는 더 일하게 됩니다 돈은 아는 이들이야 우리네 목숨보다도 콩 한 섬을 더 중이 아는 터이니 물론 그렇겠지만 사람이 쓰려고 사람이 지어놓은 돈에 사람이 불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네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때에도 그 눈보라를 무릅쓰고 추근추근한 콩섬을 메워서 한쪽에서는 도루꼬에 싣고 한쪽에서는 철도 창고에 들였습니다 낮이 낮이 가까워서 였습니다 그 몹시 불던 바람은 잠적하였으나 눈은 점점 더 퍼부었습니다 삽시간의 세상은 뿌연 안개 속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되니 차츰 뼈까지 사무치던 찬 기운은 풀리고 날씨가 푸근하여 졌습니다 점심때에 청방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머리도 없고 끝도 없는 이야기를 여전히 중언부언 하는데 어떤 친구가 큰일이나 났듯이 뛰어들어오면서 여보게 사람 죽었다네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수수하던 청방 안은 금시로 물이나 뿌린 듯이 고요해지면서 어디서 하고 뛰어들은 친구의 낯을 보았습니다 그 묻는 사람들의 낯빛은 놀라웠다는 것보담도 호기심에 흐리었습니다 나도 그 죽음이 예사의 죽음은 아니라고 직각은 하였지만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응 저기서 지금 기차에 치였다나 뛰어들은 친구는 찬바람에 언 뺨을 만지면서 무슨 자랑 비슷하게 말하면서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바람에 우우우우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손빨같은 눈은 점점 퍼부어서 그새 오륙치나 쌓이였습니다 천지는 눈한게 지척을 가릴 수 없다 시피 되었습니다 청방에서 나서면 바로 정거장 포미회다 눈 때문에 고요하던 넓으나 넓은 마당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모이어들어서 버글버글 저편에 있는 창고 앞으로 몰려갑니다. 그 앞은 바로 철길입니다. 그것을 본 나는 여러 사람과 같이 뛰어갔습니다. 창고 앞에 거의 다다르니 어느새 모자에 금줄 두른 역장이며 전철수며 종차수며 순사가 쭉 모여섰습니다. 그것을 볼 때 내 가슴은 무슨 불안이나 닥쳐오려는 때와 같이 두근두근하고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걸음이 떠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아가기는 싫었습니다. 그래 천척 절벽 끝에나 나서는 듯이 엉금엉금 나서는데 귓결에 쓰레기 놓친? 하는 소리가 들리자 내 가슴은 쿵 하면서 두근두근 하였습니다. 무엇에 쫓긴 듯도 하고 무서운 동그래나 이른 듯도 하면서도 호기심이 바싹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쓰레기 놓친 할 때 봉준 어머니의 그림자가 눈앞에 언뜻 타던 것입니다. 나는 창고 앞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섰습니다. 바로 1번 선 선로였습니다. 거기에는 무참히 죽은 시체가 놓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광경이 눈에 서납니다. 머리로부터 어슥이 왼 가슴까지 찻바퀴에 치였습니다. 그 전에는 차에 치이면 도끼나 작도로 뭉터 찍어놓은 듯이 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때 그 시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구통에 집어넣고 짓지어 놓은 듯 하였습니다. 머리는 부서져서 두부를 짓이긴 듯한 얼굴이 흩어진대 끊어진 가슴으로 콸콸 흐른 검붉은 피는 수북이 내려 쌓이는 눈을 물들이고 녹이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피는 덜 써들어서 들죽처럼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쌓이고 쌓인 원안을 가슴에 품고 한 알 두 알의 콩을 쓸어서 남은 삶을 이어가던 봉준 어머니였습니다. 찬바람을 막노라고 허리에 두른 누더기와 찢기고 떼오른 의복에는 붉은 피가 점점이 묻었는데 사정없이 내리는 눈발은 그 위에 쌀쌀이 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그가 생전에 한시도 놓지 않던 빗자루와 쓰레받기는 선로 저편의 뿌리여서 눈에 반이나 묻히고 선로에 가로 놓인 콩자루는 찢기여서 누런 콩알이 미죽이 흘렀습니다. 시체의 차디찬 손은 그 찢어진 자루의 한 끝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 자루 쥐인 손을 볼 때 먹음이란 그렇게도 구세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곁에선 순사며 역장은 이마를 찡기고 서서 무어라 중얼중얼합니다. 나는 표적이 드러났건만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봉준 어머니인 것은 더 말 없으나 아까 금방 그 노파를 보고 이제 그런 일을 볼 때 어쩐지 그와 같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일 수 없는 봉준 어머니라고 믿을 때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의 심장을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들으니 그는 기차에서 흐른 콩알이 선로에 있는 것을 보고 내려가서 쓸다가 입환하는 때에 치었다 합니다. 넓으나 넓은 세상에는 그를 위해서 그의 시체에 손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히 그것을 보면서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순사와 역장들도 시체 천혈 일꾼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여섰던 우리 노동자들은 그의 끝을 보지 못하고 어서 짐들 실어 뭘 봐 하는 감독의 모진 소리에 다시 폼에 돌아와서 짐을 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들으니 봉준 어머니의 시체는 철도국에서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유족이 있으면 위자료 300원은 줄터이나 그 없으니 그 대신 우리가 장례를 훌륭하게 지낸다. 하고 역장인지 조역인지가 의기양양하게 말하더랍니다. 300원 사람의 목숨이란 참 싼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나는 이상스러운 병이 생기었습니다. 공연이 기차가 무섭고 실었습니다. 그 놈이 푸푸 뚫뚫 굴러가고 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진저리가 납니다. 그 바퀴에 내 머리와 가슴이 버석버석 짓이겨지는 듯한 동시에 봉준 어머니 같은 그림자가 알 수 없이 눈앞에 선이 떠오릅니다. 어떤 때는 그 그림자가 나갔기도 합니다. 그래 일하러 나간 때마다 기차를 보게 되는 것이 싫어서 그 다음부터는 정거장 일을 벌이고 이렇게 치도판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치도판에 와도 나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습니다. 거기도 역시 기차와 같은 것이 있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것은 길바닥을 다지는 롤러인데 그 커단 바퀴가 굴러오는 것을 보면 역시 나의 뼈와 고기가 거기에 바짝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점 다른 기계까지 미워지고 무서워서 사비나 곡괭이를 보아도 그놈이 모가지나 허리를 찍는 듯이 아심아심합니다. 심지어 면도칼까지도 쓰다가 서랍 속에 깊이 깊이 감추어두지 않으면 반짝하는 빛이 이상하게도 눈앞에 떠올라서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처음에는 무서워지더니 다음에는 미워지고 미워지는 것이 심하여지더니 나중은 그만 부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롤러나 기차는 더 말할 것 없고 조그마한 기계를 보아도 그만 부숴버리고 싶어서 이가 갈리고 주먹이 쥐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 눈앞에는 내 앞길이 보입니다. 노동자로서의 내 앞길이 활동사진같이 살아뛉니다. 오 붉은 나의 피여 수상 미움 년 아직 달 아멘 아멘